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영어 하루 3문장 68편 인사드립니다. 회의할 때 어떤 표현 쓰시나요? 이번 주 준비한 표현들, 회의에 많이 쓰이는 표현들, 하지만 모르면 너무 힘들게 쓸 수밖에 없는 표현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의 진행 마무리 편입니다. 주요 표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 표현입니다. 마무리 편이니깐요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겠습니다. 도착하다 라는 건데 회의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많이 보시지 못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요. 회의 때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표현들의 정확한 뜻표현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wrap up 마무리하다, 매듭 짓다 wrap up 두번째입니다. 두번째입니다. arrive at the end 마감이 다 되다 arrive at the end 마지막입니다. provocative 성나게 하는, 자극하는, 도발적인 provocative 표현들 보셨고요.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시겠습니다. wrap up I'd like to wrap up the session and thank all of you for being here 미팅을 마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d like to wrap up the session and thank all of you for being here arrive at the end we've arrived at the end of our time period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We've arrived at the end of our time period provocative I want to really thank the panelists for a provocative and interesting discussion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토론을 해주신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want to really thank the panelists for provocative and interesting discussion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wrap up arrive at the end provocative 잊지 마시고 공부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표현들도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보시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회의 때 모르면 좀 힘드니까요. 많이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그럼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